그래도 안되겠어 어 왜냐면은 네 오 포쿠 가자아 포쿠 가자아 다들 포쿠 골라요 빨리 포쿠가 얼마나 최강인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얼른 레디해요 빨리 레디해요 고바하스모니 스나이퍼니 레디하라구요 빨리 레디했네요 좋아요 자 올포쿠전 오 뭐야 표정이 다른 애가 한 명있죠 시참 대저 뿅사님 이번판하고 리방하겠습니다 올포쿠전 아아 아아 골스나이 현중 포코 포코로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자 포코 이거 승자는 포코임이 틈임없죠 포코가 무조건 이긴 한데 포코가 무조건 이겨요 포코가 무조건 이겨요 아 진짜 안죽는다 포코가 잠깐만 아잇잠깐만 아 뭐야 내 포코가 먼저 죽었어 잠깐만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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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여긴 어디 난 누구야 후어허허허허 야 포코가 무조건 다 야 포코가 무조건 다 야 포코가 부족하다 야 포코가 무거운데 와아 나 정신 하나도 없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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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이거는 못 이겼네요 아 이건 안돼 이건 안돼 좋았어 가자 이건 뭐야 근데 이거 이거 이거는 뭔지 모르겠다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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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 지금이야 와 와 드롭게 안죽는다 이게 뭐야 잡았구요 와 정신 하나도 없네 와 정신 하나도 없죠 정신 하나도 없죠 지금 야아 죽진 않아 죽진 않아 오 오오 잠깐 우리팀이 밀리나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안죽어 안죽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이거 뭐 뭐 뭐 뭔데 이게 야아 이겼다 자 뭐 이 게임이 이러냐 예 무슨 작업이야 워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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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one 야아 제발 아아 야 이게 뭔지 모르겠다 난 지금 난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지금 야아! 이거를 이길 수 있을까? 예 우와아! 우와 햇살이 안 나와 예 이러면 포코가 최가인 거는 인정하네 인정이지 신정이지 포코가 최강 인정 오오! 이걸끼 와 이겐하시나 모르겠어 와아! 오오! 좋았어 좋았어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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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비겼쇼! 비, 비겼쇼 뭐, 회복계약 뭐야?! 할 것 같다 허핰lei 쓸ct 진정 10명일 때 이 정도면은 과연 포크 효력이 줄어들지? 아 그런가요? 딴따라단 따라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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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만 재밌잖아요 한잔에 올포크전 이번엔 12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을 누르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파워큐브 빠르게 먹어야 이긴다 맞다 이거 파워큐브 있구나 좋았어 좋았어 파워큐브 깨는데 한숨 그렇지 않을 거야 얼른 레디 얼른 레디 아 제가 오프라인이 한 분이 계시잖아요 자 한 분 들어오세요 네 한 분 들어오세요 한 분 누가 있나 짱난자님 계시네 이러면 얼른 초대해서 들어오게끔 한 다음에 올포크전이에요 네 아 이거구나 그만 그만 정신 나갈 것 같애 자 올포크전 네 올포크전 레디 해주시고요 어우 시끄러워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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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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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얼른 레디 이런 재밌는 게임 놓칠 수 없지 안돼요 어 안돼 얘기하세요 올포크전이라고 올포크전입니다 올포크전 오케이 됐어요 시작합니다 자 파워큐브 빨리 먹는 게 관건이야 자 우리 뭉쳐다녀야 돼 파워큐브 빨리 먹으려면은 아래쪽으로 가야되나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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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지금 빨리 먹고 있어요 좋아 우리 벌써 두 개째 세 개째 좋았어 좋았어 우리가 최강이 될거야 아직은 때가 아냐 아직은 때가 아닐게 대 아 아아 제발 지금이야 지금이야! 위험해! 아 이런 와아 야 진짜 오래가긴 한다 야 이거 이 가운데에서 모든게 모든게 가운데에서 끝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지금 스킬을 많이 모아놔야 돼 아 이런 우와 한팀 갔네? 네 준비물인가? 그렇지! 서로 싸워라! 그렇지! 그러고야 그거야 근데 안죽어 내가 제일 약하지만 와우 복호전에서 1등 해주겠어! 우와 아 죽었다 잠깐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지금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지금 어 아 잠깐 어 아 죽어! 죽어! 어!! 아 하하하하하